누구나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곁에 존재한 유명 연예인들의 죽음은 가슴 아프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자꾸 한 연예인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사시다 가셨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의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신 연예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태근 출생은 1932년 12월 1일 일제강점기 경성부 종료이며 사망은 2020년 1월 11일이며 향년 88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나측은 오프닝 코멘트죠. 1세대 아나운서로서 1966년 복싱 김기수의 세계 챔피언 등극 중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한 임재범 손지창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명 아나운서로 이름이 높았지만 여러 혼의 관계를 갖는 등 좋지 못한 사생활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인 임재범과 손지창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제주도를 여행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수가 되었고 2019년에 심장질환 및 뇌경색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2020년 1월 11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타개하였습니다. 남보원 본명 김덕용 출생은 1936년 3월 5일 일제강점기 평안남도 순천군이며 사망은 2020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향량 84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원맨쇼의 달인으로 입으로 지구상의 모든 소리를 흉내냈죠. 고 백남봉과 환상의 투맨쇼를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분이죠. 1985년 9월 평양공연을 위한 예술공연단의 일원으로 방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경 폐렴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향량 8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미춘 출생은 1933년 경상북도 영주이며 사망은 2020년 2월 2일 향량 87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1970년대 아이구야를 유행시킨 원로 코미디언이죠. 이미춘은 노안으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우수광스러운 바보 연기로 인기를 끌었고 은퇴 후 노인복지재단을 세워 봉사했습니다. 고수정 출생은 1995년 4월 24일 사망은 2020년 2월 7일이며 향량 25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수정은 석영대학교 뮤지컬학과를 나왔으며 데뷔는 2016년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로 데뷔한 앞길 창창한 신이었는데요. 고수정은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20년 2월 7일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잔이윤 출생은 1936년 10월 22일 일제강점기 조선 충청북도 은성군 금왕면 금성미이며 사망은 2020년 3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향년 84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최초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약했으며 1989에서 1990년에 잔이윤 쇼로 대한민국 방송 전체에서 최고 mc로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본명은 윤종승이며 미국식 이름은 잔이윤입니다. 국적 회복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 복수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잔이윤은 뇌출혈 투병 끝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라는 클로징 코멘트는 유명했죠. 문지윤 출생은 1984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사망은 202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이며 향년 36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문지윤은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 상철선배로 나왔죠. 2020년 3월 16일 문지윤은 인후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3월 18일 오후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병희 출생은 1935년 사망은 2020년 3월 18일이며 향년 85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이병희는 mbc 코미디언이었으며 지병인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일요일 밤에 대행진이 대표작이며 격파 등 몸으로 웃기는 역할을 주로 맡았죠. 윤석호 출생은 1947년 5월 11일 강원도 춘천 사망은 2020년 4월 12일이며 향년 73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순두리 아빠 친구 윤 사장을 기억하십니까? 1981에서 1982년 국내 첫 정치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 1인 사역을 맡았고 실제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구의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한 달간 자유민주연합 문화예술행 정특임위원 직위를 지낸 전력이 있고 2008년 12월에서 2011년 3월까지 민주당 문화예술행 정특임위원 직위를 지낸 전력이 있습니다. 윤석호는 2020년 4월 13일 폐암 투병 끝에 타개하셨습니다. 서성원 출생은 1948년 사망은 2020년 4월 13일이며 향년 72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서성원은 1970년대 그룹 디케밀리의 드러머이자 리더였죠. 디케밀리는 1972년 7인조로 결성돼 1974년 1집 1976년 2집을 발매했습니다. 나는 못나니 또 만나요 흰 구름 먹구름 작별 등을 히트시키며 대중적으로 사랑받았죠. 서성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친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별세했습니다. 안타깝게 연예인 중 처음으로 코로나에 희생됐습니다. 김석곤 출생은 1973년 사망은 2020년 4월 17일이며 향년 47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김석곤은 영화 로마의 휴일을 쓴 시나리오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는 지병을 앓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의 바람대로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웅석 출생 195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사망 2020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이며 향년 63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김웅석은 1976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고 이듬해 1977년 mbc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텔레비전 연기자와 영화 배우와 연극배우로 활약하였습니다.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했고 사랑과 전쟁의 단골 배우였죠. 김웅석은 평소 지병이 없었으나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웅석은 생전 연예인 협동조합 이사로서 후배 양성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이치훈 출생은 1988년 4월 30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망은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이며 향년 31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치훈은 연예인사이드로 데뷔하였으며 2010년 꽃미남 주식회사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이치훈은 코미디 프로 얼짱시대로 인기를 얻고 아프리카TV에서 인기비제이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4위는 폐렴이었습니다. 박지훈 출생은 1989년 사망은 2020년 5월 11일이며 향년 32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박지훈은 잡지 모델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방송된 tv엔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에 출연했으며 극중 황금곰 출판사 신입사원 전두엽 역을 맡았습니다. 4위는 위암이었다고 합니다. 유한 본명은 김정한 출생은 1992년 사망은 2020년 6월 16일이며 향년 28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2015년 그룹 NOM으로 데뷔했고 그룹 1급 비밀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정인봉 출생은 1968년 사망은 2020년 7월 12일이며 향년 52세로 영면에 되셨습니다. 정인봉은 영화 기다리다 미처 2007, 순회 2016, 길 2016, 질투의 역사 2018에 연출했습니다. 정인봉은 청계산 등산 중 쓰러졌으며 4위는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조영곤 출생은 1968년 사망은 2020년 7월 25일이며 향년 52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조영곤은 연세대 토목공학과 재학 시절인 1988년 고신혜철 등과 함께 그룹 무한궤도로 대학 가요제에 출전, 그대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무한궤도 해체 후 1990년 장호일 정석원 등과 함께 015비를 결성, 1집부터 4집까지 참여하며 015비 히트곡인 슬픈 이별, 이젠 안녕, 아주 오래된 연인들, 신인류의 사랑 등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후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유학했고 고국으로 돌아와 천안대 등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며 후배를 양성했으며 최근까지 100석대 겸임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조영곤 사망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옥 출생은 1974년 사망은 2020년 7월 28일이며 향년 46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상옥은 영화에서 조단역으로 출연하며 내공을 쌓은 충무로 배우입니다. 이상옥은 최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박소은 출생은 1993년 8월 26일, 사망은 2020년 7월 3일이며 향년 28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tvbj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성년 출생은 1955년, 사망은 2020년 8월 23일이며 향년 65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박성년은 국내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로 한국의 빌리 홀리데이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1960년대 중반 이화여고 졸업 후 주한미군부대 무대에 서며 재즈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재즈를 더 공부하기 위해 숙명여대 작곡가에 진학했고 졸업하고 현역 재즈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박성년 사망사인은 신부전증입니다. 2015년 신부전증이 악화돼 쓰러져 그 이후 투석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차중광 출생은 1945년 12월 16일, 사망은 2020년 8월 27일이며 향년 75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유절 가수 차중낙의 동생이며 가수 겸 뮤지컬 배우입니다. 고인의 아들은 밴드 노브레인 더 모노톤즈 등에서 활동한 기타리스트 차승우입니다. 차중광은 방광암으로 투병하다 암이 전이되며 건강이 악화돼 별세했습니다. 신국 출생은 1947년 12월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사망은 2020년 8월 29일이며 향년 72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1969년 문화방송 공채 탤런트로 데뷔 주로 사극에 출연하였습니다. 주로 주인공을 돕는 선역으로 등장하며 드물게 악역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한대학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4,5년간 투병하다가 2020년 8월 29일 오후에 루게릭병으로 인한 폐렴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속걸 출생은 1941년 11월 6일, 사망은 2020년 9월 6일이며 향년 79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순복음우리교회 신속걸 목사는 연극배우 활동을 거쳐 1968년 tbc 동양방송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서울중앙방송 mbc 등에서 코미디언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표 방송으로는 웃으면 복이 와요 부부만만세 등이 있습니다. 신속걸 목사는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5인회 출생은 1984년 1월 4일, 사망은 2020년 9월 14일이며 향년 36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오전 5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밝게 웃으며 스킨관리 영상을 불과 2일 전에 올렸고 근황올림픽에 출연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규형 출생은 1957년 6월 15일, 사망은 2020년 2월 7일이며 향년 63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1980년대 영화 청춘 스케치 어른들은 몰라요 등 청춘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인기감독이었습니다. 1980년대 봉준호라고 할 수 있는 담독 2018년 담도암이 발병하여 수술했다가 2019년 10월 재발하여 2020년 2월 7일 밤 10시 30분경 담도암으로 투병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박지선 출생은 1984년 11월 3일, 사망은 2020년 11월 2일이며 향년 36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박지선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의 재원으로 사람들을 많이 즐겁게 한 개그맨이었습니다. 송재호 본명 송재현 출생은 1937년 3월 10일 평안남도 평양, 사망은 2020년 11월 7일이며 향년 83세로 영면을 드셨습니다. 송재호는 평안남도 평양 출신이며 일사후태때 부산으로 피난하였습니다. 1959년 부산에서 KBS 성우로 데뷔했고 해양은 가득히 우리가 남인가요? 투명인간 최장수 이외의 출연작으로는 영화 화려한 휴가,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림자 살인, 그때 그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오후 6시경에 숙환지병으로 투병 중 별세하셨습니다. 박윤배 출생은 1947년 9월 1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사망은 2020년 12월 18일이며 향년 73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전원일기의 음삼이로 인지도가 높으며 젊은 시절의 사진이 원조 얼짱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윤배는 2020년 12월 18일 오전 폐섬유증으로 투병생활 중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기덕 출생은 1960년 12월 20일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서병리, 사망은 2020년 12월 11일 라트비아리가이며 향년 60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김기덕은 영화감독, 각본가, 프로듀서, 배우입니다. 잔인하고 어두운 영상과 내용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2004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사마리아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빈집으로 연이어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라트비아리가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돌아가신 분이 3분이나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신 연예인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